동무화, 준비됐어? 박명성, 14호! 통일인무 복수장! 남조선에서 봉작범을 착복하고 사라진 김영광이 생사로 확장과 고정 간첩들의 사상 범죽이 저의 임무입니다 조국 통일만세! 림동무! 림동무! 림동무, 무사하오? 내렸을떡없습니다 알겠소 림동무, 그럼 문을 빌겠소 오리발도 없이 비오난 은진강을 헤엄쳐보셨나요? 얼마나 힘든지 간첩이 아니면 절대 모른답니다 그땐 정말 자수라도 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림동무, 무사히 상상도 헬스